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4개만 더 읽으면 돼요. 네 읽어드릴게요. 보여요. Label title is 여러분이 수 OK Everybody is welcome 이란 이야기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테이크가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음 뭐지 어떤 군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었어요. 아시겠네! 흠! 고양이네... 이제 하늘에서 살면 비 맞자니까 이쯤쯤 맨 꼭대기에 비계같은게 있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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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천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널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고 했어요 포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잠시만 natur 등장 벌레가 내렸을 때 thoseに 정말 정말草 seatbil pouvez 오신 Rand den 제자는 맞아요 저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세례를 받아서 하는 걸 믿었죠 저 사람들은 피터가 죽여야 해요 밥을 먹어야 해요 어 갑자기 베드로가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어 여기 보따리 안에 있는 뭘 아무거나 죽이고 먹으라고 했어요 미끄덕 음 They were animals that Jews weren't allowed to eat I can't eat them 피터 replied If I say they're all right to eat The voice replied Then they're all right 음 Um But the people who are not eating They were not eating They were eating I'm not eating But the people who are eating They said They're all right They're all right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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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러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집이 꽉 찼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가족들 꽉 찼어요. 한 번씩 남겨주네요. 음... 음... 한 번이 음... 한 번이 한 번이 음... 복다리가 내려왔죠? 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음... 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음... 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요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했어요. 요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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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도 죽은 사람을 믿고 있음 내가 받는 데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믿고 있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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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바쁜 것을 믿습니다 아이씨 아잉 이거 멈췄나 어 마자 이럴 마자 이럴 마자 이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예쁘네요 다음 번 더 가볼게요 다음 번 더 가볼게요 마지막 번 더 가볼게요 다음 번 더 가볼게요 아직ход을 neg thì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